한번 쓰겠습니다 아..아우트 형님이 졌다고요? 저는 전쟁터에 맨 주먹으로 나갑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랑 상대방 은폐해가지고 숨은 다음에 총 뺏어가지고 바로 총으로 기절시키고 바로 총으로 6명 사살 그 다음 수영해가지고 다시 넘어가는 것 모공 낙하 이후에 그냥 요즘 게임 많이 하던데 그니깐 심지어 레전도 하더라고 암양이 암양이도 나름 이제 아프리카 때부터 유튜브를 본 오래된 고인물 유저죠 암양이도 정확한 이제 흐름은 모르는데 대충은 뭐 알고있지 역사를 알고있지 상대에 손을 그니깐 갑도 감도요? 감도가 뭐죠? 마우스감도 말하는건가요? 가운데에다가 놓는거에요 뭐지 오프로 올 드라곤에 히탈까지 마우스는 그냥 장패드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 장패드 장패드가 키보드와 마우스 빨리 켜져가지고 야, 힐프 갔다 나가지마라 아, 힐프 갔다 나가지마라 아, 힐프 갔다 나가지마라 아, 힐프 갔다 나가지마라 아, 힐프 갔다 나가지마라 카드로 도전 아, 힐프 갔다 나가지마라 아, 힐프 가사나 아, 힐프가 사라지마라 아, 힐프가 스크츠 아, 힐프가 웜하스 라이프가 영어로 라이프가 윗을 양이 라이프가 윗을 써 메이콜 라이프가 윗을 얻으면 라이프가 윗을 las 아니 아 왜 나가 질러 지켜주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안되는거야 진짜 너가 생일을 지켜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마감은 끝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아이 나한테 프리 칼라 오는건 눈 감고도 많아요 왜냐? 스타를 제일 잘하는 컨트롤이 드라본이에요 오우 저거 뭐야 정말 좋은 건가 칼라 눈 감고도 막 쓰면 돼 아 퀵 그 언저리 되죠 형님 퀵 스타죠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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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구리 형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원래 이렇습니다. 약간 중점톤으로 아, 이거 질렀러쉬는 좀 안되죠. 그냥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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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이 별로 없을텐데? 아까 피해 많이 받았는데 어골이 형님 목소리 알죠? 땡벌이 잘 어울리는 목소리 드론도 땡벌 잘 어울리죠 난 지쳤어요 그대 땡벌 나리다 지쳤어 오우 야 셔틀렛 점사 오우 셔틀렛 점사 좀 놀랬다 어이 땡크가 다? 와아 300만에다 너무 멀리 닿는거 아니냐 100만에다 때려 바우스 견제는 쩌글 쩌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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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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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